사실 처음 봤을 때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첫인상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군대에서 이러면서 본 기억이 있는데 실제로 대문이기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한잔 먹고 현장을 좀 이제 수개월 동안 같이 걷어 나가면서 굉장히 책임감 책임감의 뚝심이 중심이 아주 굉장히 선인 촬영을 자주 하다구요 저 힘들 때도 많잖아요 제가 그런 거 살고 몇 달에 같이 있으면 지치지가 않아요 에너지가 정말 강 약간 무한 체력이세요?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무한 체력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먼저 퇴근하면 제가 바로 방전되버리는 느낌이에요 아... 제가 빼먹고 가거든요 아... 뺏기는 거 같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진짜 그 엄청난 책임감과 그리고 그 에너지 폭발적인 에너지 그래서 저도 덩달아서 더 이렇게 올라가고 안 지치게 되는 그렇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저희가